조금 전 2부에서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에게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뉴스타파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한상진 기자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 기자님이 이권을 담당하시던 기자 맞으시죠? 네, 작년 3월 6일 보도한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환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사형에 처할 국가 반역죄다. 이런 지금 표현을 썼고 아까 인터뷰했던 김병민 최고위원도 중범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자고 일어난 이 국가 반역세력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뉴스타파는 올해로 한 11년 된 매체고 그동안 비정파, 비당파 그리고 탐사보도를 목표로 저희가 좀 달려왔고 다른 무슨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롭게 살았는데 저희가 그동안 해왔었던 보도행위가 반역행위라면 그냥 앞으로도 계속 반역하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되돌아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상태에서 그때의 보도를 되돌아보니까 혹시 우리가 그때 이걸 좀 제대로 캐치를 못했던 게 아닌가. 우리가 이걸 좀 흘려넘겼던 게 있었던 게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까? 없을 수가 없고요. 사실은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했는데 제가 쓰는 기사가 단 한 번도 완벽했던 적이 없었고 어느 기자가 쓰는 기사도 완벽할 수 없죠. 지금 와서 이제 돌아보면 아쉬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 녹음 파일 내용을 가능한 선에서라도 조금 더 검증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제가 그 질문은 드리고 싶었는데 좀 이따 드리고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제 또 검찰 발로 여러 기사가 쏟아지던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으면 커피 얘기 조금 더 강조하거나 조금 더 비중은 실어서 보도할 걸. 오히려? 오히려? 왜요? 그 말씀은 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지금 윤석열 커피라는 키워드가 사실상 이 사건의 본질인 것처럼 다들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제가 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때 보도에서 커피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 취재 측 말씀이신 거죠? 저는 지금도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과 관련된 수사라면서 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당시에 지금 저희가 흔들릴 수 없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고요. 2011년에 처벌을 받지 않았었던 사람이 똑같은 혐의로 2015년에 수원지검에서 처벌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현 대통령께서 당시 이 사건의 주인검사였던 것. 그리고 그 밑에 박모 검사라는 분이 있었던 것.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두 번을 조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고 나온 것. 흔들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커피가 아니고요. 이 사건이 대장동 대출 관련된 사건이 봐주기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가 핵심인데.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어제 오후에 원본 녹음 파일을 공개를 하셨잖아요. 그 뒤에 지금 제기되는 문제 한 가지가 뭐냐면 편집됐던 부분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뭐냐면 통했지 그냥 봐줬지가 바로 이어져 있는데 통했지와 봐줬지 사이에 사실은 말이 더 있었고. 그러니까 편집된 상태로 내보낸 걸 보면 윤석열 현 대통령이 봐준 것처럼 지금 인식되게 돼 있지만 원본 녹음 파일을 보면 윤석열 현 대통령이 아니라 박모 검사가 봐줬지. 이렇게 지금 김만비 씨가 이야기한 걸로 돼 있는데 편집을 이렇게 해버렸다. 그리고 이거 의도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지금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검찰 프레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 오후에 검찰에 중요한 티타임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렇게 들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차장검상 가는 사람이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걸 지금 기자들이 전파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역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검찰 이전에 어제 원본 녹음 파일 된 다음에 어제 mbc 보도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던데요. 어제 검찰 티타임 이후에 그 티타임에 들어갔었던 기자들한테서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검사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냐고. 그럼 어제 원본 녹음 파일 공개되기 전에 검찰이 이미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전이었는지 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는 이게 무슨 역병처럼 지금 퍼지고 있는데요. 본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핵심이고요. 예를 들어서 박길배라는 검사가 이 사건을 봐줬으면 문제가 없나요. 박길배 검사는 독립기구가 아니고요. 검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검사 동일체라는 걸 감안하면 바로 위에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그럼 박길배가 봐줬으면 윤석열 주임검사는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인지 박길배가 커피를 타줬으면 윤석열 주임검사는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검찰은 그리고 언론들은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얘기가 다 빠지고 박길배가 봐줬다. 그런데 이게 주어가 윤석열로 읽힌다. 편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따져봅시다. 기자들이 누구를 인터뷰를 하든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 1시간 2시간씩 얘기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보도에 쓰는 거는 맥락과 이 사람 발언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편집해서 쓰는 거는 그냥 늘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편집했다는 것도 지금 두 대목인데 봐줬지 어쩌저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김만배 씨가 말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내가 왜 박영수를 조형에게 소개시켜줬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윤석열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주임검사가 윤석열이고 그 밑에 박 누구가 있어. 그래서 내가 혈관을 잘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통할 수 있는 박영수를 내가 소개시켜줬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박길배가 커피를 타줬는지 이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서 편집을 했는데 저는 김만배 씨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훼손한 것은 없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실 관계자의 성명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조우영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조우영 씨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제가 볼 때는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지금 안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조우영 씨는 지금 와서는 안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우영 씨에게 처음 이 얘기를 들었었던 남욱 변호사의 최초 진술은 내가 조우영에게 직접 들었는데 검찰에 들어가서 별 문제 없이 끝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에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검증 항목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공개한 녹음 파일에도 보면 이게 김만배 씨의 그냥 혼자 생각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증거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가 조우영이야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에 커피는 박길배가 타주든 아니면 직원들이 타주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당사자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거나 아니면 이거는 당사자들끼리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이니까 이건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한 기자께서 말씀하신 검증 과정에 대한 질문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신앙님 당신이 전문의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신앙님 전문의원으로부터 바로 이 어떤 녹음 파일을 전달받은 게 3월 4일이고 네. 3월 4일 밤 10시 56분입니다. 그리고 보도한 건 3월 6일이고 네. 3월 6일입니다. 그러면 만 이틀이 되지 않는 동안에 어떻게 검증을 했던 겁니까 저희가 이제 밤늦게 이걸 받았고요. 당연히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받았는데 녹취록을 읽고 나서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죠. 저뿐만이 아니라 이걸 같이 본 저희 구성원도 굉장히 당황을 했죠. 이런 걸 왜 이제서야 갖고 오느냐. 저희가 그 당시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이걸 받은 뒤에 가장 먼저 결정한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사전투표가 이미 진행 중이고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월요일로 넘어가면 보도할 수 없다. 이거는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안 된다. 어쨌든 3월 6일 밤 안에는 보도를 할 수 있으면 그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저희가 하나 세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일방적인 주장들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죠. 조우영, 박길배, 그리고 박영수, 윤석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입장을 다 받아야 된다. 해명을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입장을 한두 개라도 받아야 많은 분들이 안 하겠지만 답을 이걸 받아야 보도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세웠고 다음날 3월 5일 저녁에 저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김만배 씨의 주장에 대해서 박영수 변호사 측으로부터 부인하지 않는 답을 저희가 받았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고요. 박영수 변호사의 답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분이 변호사인데 본인이 말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김만배 씨가 박영수와 관련돼서 한 얘기를 다 전달해 줬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이걸 김만배한테 이 사건을 소개를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받았는지 검찰 관계자에도 이런 말을 했는지 누구한테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답은 김만배의 주장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읽으셨다? 네. 그 판단을 저희가 이제 편집회의에 제가 이제 보고를 그대로 했고요. 저희 뉴스타파 편집회의에서 격론을 거쳐서 보도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격론을 거쳤다는 것은 내부에서 보도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격론이...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신왕님 당시 전문의원한테 6개월 전에 녹음이잖아요. 그걸 왜 이제 갖고 왔는지는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신왕님 전문의원에게 했었던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신왕님 전문의원은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 이게 녹음이 될 때는 이게 정식 인터뷰도 아니고 그냥 사적인 대화인데 대장동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것 같아서 자기가 그냥 기자적인 습관으로 녹음을 했던 건데 사적인 대화인데 기자적인 습관으로 녹음을 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2월 20몇 일경인가 TV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와의 TV토론회에서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고 아무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걸 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아는 김만배에게 내가 들었던 얘기하고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실체가 이렇게 덮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2월 TV토론회 계기였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사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김만배에게 어쨌든 이 녹음 파일을 공개를 하는 걸 그러니까 녹음 파일이 있다라는 존재와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것을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본인이 생각해서 접견을 신청한다거나 서신을 넣는다거나 이런 식의 다각적인 노력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 그리고 검찰 수사가 급박히 돌아가는 상황에서 접견이 안 되고 서신도 잘 연결이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시간이 차일피를 좀 밀어치다가 더는 늦어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줬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때 그런 신학림 전문위에도 그런 답변을 받고 이게 선거에 임박해인 상태에서 검증에 물리적 시간을 주지 않게 해서 일부러 혹시 퇴기를 일으킨 거 아니냐라는 질문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못했고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 혹시 그러면 지금 되돌아 봤을 때 그런 소지가 혹시 없었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 일반인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신학림 전문위원이 그동안 살아온 언론인으로서의 삶을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학림 전문위원과 하루 이틀 같이 일했던 게 아니었고 기본적 신뢰를 팔고 있었다. 기본적 신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게 저희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2021년 9월 15일 녹음된 겁니다. 그때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50일 전입니다. 그리고 9월 15일 같은 날 8명 컷오프가 된 날입니다. 물론 이제 1, 2위를 홍준표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인데 다투고 있었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그때 어떤 분위기로 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그때는 그 시점에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대선 출마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으로 갈 거라는 거의 기수장 사실은 많이 운의가 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사실 뭐 그거는 맞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퍼즐이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그러면 김만배 입장에서는 앞으로 50일 후에 누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6개월 후에 누가 대선에서 여야 간에 붙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될 걸 예상해서 6개월 후를 예정해서 이런 식의 기획인터뷰를 준비했다. 저는 그렇게 상상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런 상상을 못한 것에 대해서 뉴스타프를 비판한다면 그 비판 다 받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 공개된 녹음 파일을 보면 연락처 어떻게 알았느냐. 부고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이때가 첫 만남이라고. 그러니까 김만배 씨에 보면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처음으로 만난 자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1억 6천 5백만 원이 오간 것을 하기 위한 서류를 6개월 전으로 꾸미려고 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조합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돈 거래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작년 보도하던 당시에 이런 문제를 전혀 예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것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두 현상을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제가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를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하나 그 녹음 파일에 보면 신황림 씨와 김만배 씨가 부고를 보고 네 전화번호를 알았어 이런 대목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네이버 같은 데 가서요. 김만배 씨의 부친 사항을 검색해 보면 거기에 김만배 씨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게 그때 처음 만난 게 정말로 맞다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면 그 돈이 오간 어떤 거래 일자를 6개월 전으로 하려고 했느냐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고 제가 추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그런 게 수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곳이 검찰이니까 검찰이 수사해서 밝히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뉴스타파가 1억 6,500만 원이나 돈이 오간 사실은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아무튼 돈이 오간 게 팩트라고 팩트 아닙니까? 네 그렇겠죠. 그러면 이걸 전제로 한다면 돈이 오간 걸 전제로 한다면 당시 두 사람의 대화의 신빙성 내용의 신빙성은 탄핵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한 당사자로서 얘기한다면 만약에 작년 3월 4일 날 제가 이 녹음 파일을 받았는데 이미 한 6개월쯤 전에 이 녹음 파일이 만들어진 직후에 신앙임 선배가 돈을 받았다. 그게 아무리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더라도 받았다고 그러면 제가 보도했겠습니까? 제가 정신병자가 아닌데요. 그때는 보도를 할 수가 없는 거겠죠. 못하죠. 안 하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보도의 핵심 줄기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게 뉴스타파 측의 입장입니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도 보도를 이걸 준비하고 보도하면서 저희가 특정 후보를 공격한다라는 생각?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없고요.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건 이 대선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두 가지 쟁점. 대장동과 관련돼서 떠오른 두 가지 쟁점이요. 이재명의 성남시가 김만배 일당에게 특혜를 줬는지 의혹. 두 번째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대장동 일당 조우영 같은 애들한테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여부. 이게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이 두 쟁점과 관련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진술이 나와 있는 녹음 파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보도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했던 게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가 저희 뉴스타파가 국민들께 저희 그리고 특히 후원 회원들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져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살을 붙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저희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비정파 비당파 탐사보도의 정신을 살려서 저널리즘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제한돼서 아쉬움을 전하면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였습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였습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였습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였습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였습니다.